글그림 한태희 산소화가 멋진데요? 봄을 찾은 할아버지예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어느 외딴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어느덧 하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신을 삼거나 바느질을 하면서 춥고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은 넉넉하게 걱정이 없었지만 늘 집 안에만 있으려니 참으로 지루했어요. 눈이 소복히 내리던 달밤 할머니가 무심코 이야기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길기도 기네요. 빨리 봄이 와서 환하게 핀 꽃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봄을 찾아오리다. 할머니가 놀라 대물었어요. 아니 어디 가서 봄을 찾았단 말이에요. 어디든 가서 따뜻한 그 녀석을 꼭 찾아오겠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저 농담으로 그러려니 생각하오는 웃어넘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옷을 단단히 껴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봄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면 어려운이 올 텐데요? 할머니가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할아버지의 등쯤에 주먹밥 몇 덩어리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뒷산 언덕까지만 찾아보고 없으면 돌아오세요. 큰 소리를 텅텅 치고 나왔지만 막상 봄을 어디서 찾을지는 할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저것 헤매던 할아버지는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냇물이 졸졸 소리 내며 흐르지 하는 생각이 들어 개울로 내려가 보았어요. 하지만 거기엔 얼음만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높은 곳에 가면 봄이 어디쯤 있나 보일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뒷산 언덕을 지나 봉우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온통 하얀 세상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슬며시 후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돌아가기는 싫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이런 일이라면 짐승들이 더 잘 알지도 모르지 할아버지는 먼저 커다란 곰을 찾아갔습니다. 곰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곰을 깨웠습니다. 곰아 곰아 착한 곰아 주먹밥 하나 줄 테니 봄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다오 곰이 살짝 눈을 뜨더니 주먹밥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요. 하지만 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밝은 날짐승이라면 혹시 알 수도 있겠지요. 할아버지는 바람부는 들로 갔습니다. 마른 갈대밭 사이로 꽝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꽝아 꽝아 주먹밥 하나 줄 테니 봄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다오 다오 할아버지가 주신 주먹밥을 맛있게 먹고 꽝이 말했습니다. 나도 봄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강물에 사는 이무기라면 알지도 모르지요. 이무기는 아주 오래 살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걷고 또 걸어서 강에 이르렀습니다. 콩콩 얼어붙은 강 위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무기를 불렀습니다. 이무기야 이무기야 지혜로운 이무기야 주먹밥 하나 줄 테니 봄이 어디 있는지 알면 가르쳐다오 몇 번을 부르자 강바닥 밑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 천년을 살았어도 봄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빨리 봄이 와서 얼음이 녹아야 나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텐데 말이에요. 쏟아져 내리는 눈 때문에 할아버지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따뜻한 봄을 집으로 가져갈 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할아버지의 눈이 감겨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꿈께린 듯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이건 꽃향기야 할아버지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눈앞에 뺨이 발그레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꽃향기는 바로 그 아이에게 풍겨 나오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니? 아이는 말없이 쌩글쌩글 웃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데에 있다가는 큰일 난단다. 내가 사는 곳으로 데려다 주마.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이 할아버지의 거친 손 안으로 쑥 들어오자 몸속에서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손을 꼭 잡은 채 아이는 뛰듯이 날듯이 앞서갔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꽃향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매화다! 할아버지가 다다른 곳은 따뜻한 햇살 아래 매화꽃이 한 줄기 탐스럽게 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매화는 한 송이 한 가지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지마다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고운 빛깔과 향기로운 꽃 내음에 취해 어지러울 때 누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어머 당신이 이제 오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은 바로 할아버지네 집 마당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허허허 내가 드디어 봄을 찾았어 찾았다고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호호호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춤을 추던 할아버지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어? 봄을 찾아준 그 아이는 어디 갔지? 옛날 옛적 깊은 산 속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외딴 집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아까 할아버지에게 봄을 안내해준 그 소년이 여기 있었군요. 아까 글 속에서는 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제 눈에는 아이 소년으로 보입니다. 글 그리니 한태화 봄을 찾은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는 외딴 집에 길고 긴 겨울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봄이 기다리는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봄을 찾으러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산에도 들에도 게울에도 봄은 없어요. 곰과 꽁도 이무기도 봄을 보지는 못했대요. 봄은 어디에 있을까요?